안녕하세요 서순진 교수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는 대로 우리가 어떠한 음식이나 물건을 살 때 저도 이 사람이랑 똑같은 거 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주세요 이런 표현할 때 the same for me make it too 단어가 너무 쉬운데 이게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후식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걸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이 가지고 온 거 이 그림이 뭐 같아요 맞아요 에그 타르트 여기 보시면 타르트는 속에 과일같이 달콤한 것을 넣고 위에 반죽을 씌우지 않고 만든 파이라 그래요 A가 for dessert I'll have an egg tart and coffee 그랬더니 B가 the same for me make it too please 라고 지금 A와 B가 후식을 먹으러 왔는데 그 음식을 주문받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dessert 발음 조심해 주세요 dessert 뒤에 힘이 있고 dessert 이거를 desert라고 발음을 하고 철자도 조금 틀리죠 d-e-s-e-r-t 하면 사막이 되니까요 have는 가지다 말고도 먹다의 뜻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막 dessert도 있지만 이것이 동사가 되면 갖다 버리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자 본문 보면 for dessert 후식으로 말하자면 I'll have 내가 an egg tart and coffee 이렇게 먹을 거야 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B가 the same for me 저도 똑같은 걸로 주세요 make it too please 이때는 이때 too가 그 A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두 사람 2인분 이런 뜻도 되고요 이거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A라는 이 친구는 egg tart를 하나를 시켰거든요 이 사람은 두 개를 egg tart를 시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사람 거 그런데 the same for me 라고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선 두 개가 아니라 egg tart 하나 커피 하나 똑같이 우리 외국도 같이 해볼까요 for dessert I'll have an egg tart and coffee 한 번 더 for dessert I'll have an egg tart and coffee 똑같은 거 주세요 the same for me the same for me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두 개예요 make it too make it too please 이런 짧지만 우리가 막상 하려면 어려운 이런 표현이었고요 I will 해준 말 I'll I'll 이거는 단어가 따로 아이디라는 것이 있다면 통로 이런 뜻도 있지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종업원이 그 손님한테 egg tart를 하나 건네주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이제 대사를 볼까요 A가 I'll take the bill it's on me check please 그랬더니 C 바로 이분이 종업원 주문 아까 받았던 분 coming right up sir 이렇게 말을 해요 sir 하면 남자에게 붙이는 존칭 A가 남자구나 이걸 할 수가 있네요 bill 발음을 bill 하지 마시고 bill 계산서 be on 하면 돈이 어디에 걸려 있다 여기서는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돈을 낸다 한턱 쏜다 check 빌과 똑같이 계산서의 의미가 있고요 come up 하면 누구 쪽으로 다가가는 거 다가서는 거 right 하면 곧 물론 right의 의미도 많지요 오른쪽도 있고 권리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곧 내용을 보면 A가 이제 후식 커피랑 타르트 다 먹었어요 I'll take the bill 내가 계산서 받을게 취할게 즉 내가 돈을 낸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도 I'll take the bill 계산서는 나한테 줘 내가 알아서 계산할게 이 뜻이죠 It's on me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 그 음식값은 나 위에 달아도 즉 내가 한턱 쏜다 라는 표현 It's on me 하면서 종업원에게 check please 계산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종업원이 하는 말 coming right up sir 그랬어요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go를 써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방향을 우리가 정하자 즉 이 손님 쪽으로 이 종업원은 열심히 가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coming right up 아주 많이 써요 네 곧 가요 우리말로 할 때 going 쓰지 마시고 coming 곧 가요 할 때 coming 왜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가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외워볼까요 I'll take the bill I'll take the bill It's on me It's on me Check please Check please Coming right up sir Coming right up sir 자 어느 정도 암기 되셨죠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단어 정리하고요 네 Dessert Bill Be on Check Come up Right 후식으로 에그타르트 하나 하고 커피 먹을래요 후식으로 For dessert 우리말에는 나는 이란 말이 없어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니까 뭐뭐 하겠다 I'll 이때 먹다고 eat 쓰지 마세요 have로 써주세요 eat하고 drink하고 합쳐서 have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I'll have an egg tart 혹은 one egg tart and coffee 같은 걸로 주세요 두 개요 이거 외우실 수 있겠어요 The same for me The same for me 두 개로 만들어주세요 Make it two please Make it two please 내가 낼게 내가 계산서를 취합니다 I'll take the bill I'll take the bill 이건 내가 쏜다 나한테 걸어도 It's on me It's on me 어떠셨습니까 이분 우리 상황 속에서는 후식을 예를 들었지만 어떠한 물건을 쇼핑을 한 때에도 똑같은 거 두 개로 주세요 할 때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떠셨습니까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단어는 쉽지만 빨리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 가지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 시간에 봬요